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 예보 분석관 변가영입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면 점차 사라지겠습니다. 겨울에 들어섰지만 오늘 하루, 낮 기온은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 기온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쪽 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경상권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해상 상황은 좋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 전망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고요. 이 안개는 대부분 아침이 되면서 사라지겠지만, 휴일 일찍 나서는 분들께서는 차량 운행 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실환과 초단기 예측 모델을 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는 중국 중부에서 확장하여 일본 동쪽까지 진출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대부분의 지역이 동풍류가 불겠습니다. 특히 한반도 동쪽 지역은 일중 구름이 많겠고, 서쪽 지역은 오전에는 맑겠지만, 저녁이 되면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경상권 동해안에는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낮은 구름에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면서, 5mm 미만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기압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남쪽으로도 기압골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로 인해 남쪽 해상의 상황과 서쪽 해상의 상황이 점차 나빠지겠고, 해안 지역은 특히 밤이 되면 점차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기압골이 들어오면서 바람이 부딪히는 곳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어, 월요일은 내일은 전국적으로 강수가 있는 지역이 많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동쪽은 이렇게 일중 구름이 많겠는데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그리고 제주도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지만, 저녁이 될수록 구름이 많은 곳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한 오늘은 이렇게 가을을 만끽하기 좋은 날씨에, 육지에서는 바람도 약하게 불 것으로 보이지만, 해상 상황은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구역이 점차 확대되어 해상풍랑특보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 산동반도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일본 남쪽에 위치한 기압골, 이 두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해남부 남쪽 바깥먼바다와 제주도 남쪽먼바다, 그리고 남해 동부 바깥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밤부터는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라 바람이 점차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상 안전사고에는 매우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온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4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조금 따뜻한 편이고요. 낮 최고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8도에서 2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커서 내륙지역에서는 15도까지 차이가 나면서 일교차가 크고 산간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날씨 요약입니다. 현재 끼어있는 안개는 점차 소산되겠고, 아침, 저녁에 일교차는 큰 가운데,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경상권 동해안에는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떨어지는 곳도 있어 작은 우산 준비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 밤부터는 풍랑특보가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니 해상조업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